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주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5월 30일 장중이고요 지금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종목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너스 종목 영상 후반부의 보너스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이 보너스 종목 최소 20에서 30%까지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헝정 그룹 상한가 진입해 있죠 그리고 우리 오늘 오전에 바로 진행을 했던 오가니티 코스메틱 20% 이상의 수익을 낸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오픈방이고요 지금 무료방이기 때문에 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들도 다 안내를 해드릴 건데 오늘 영상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마녀공장도 이렇게 수익을 냈고 이렇게 우리 헝정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거거든요 이게 헝정이는 종가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종가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9시 한 3분인가요 그 정도에 진입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을 좀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거 딱 한 가지만 제가 체크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한 가지만 자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국에서요 중국 시진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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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업들 좌담 회의를 했는데 시진핑이 뭐라 그랬느냐 신에너지에 투자가 너무 과하다 어 투자가 너무 과하다 어 조심해라 니네 경고를 줬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주도해서 어느 섹터를 늘려나간다고 해요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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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 늘려나가겠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시진핑이 직접 어 이 투자 경고와 함께 새로운 섹터인 이 태양광에다가 투자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있죠 반도체 섹터에 10년 동안 투자한 자금을 재투자 하겠다 자 여러분 요 두 가지 섹터 태양광과 반도체 요 두 가지 혼합되어 있는 섹터들 공략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보너스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 영상 보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 챙기고 있어요 오늘 오가닉 오전에만 오가닉 20% 형성구로 지금 현재 아휴 여러분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보너스 종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부할 종목 한번 살펴보고 나서요 제가 보너스 종목 바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3S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우리 오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생방송 진행했었죠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요 생방송 여기 여기 이거 생방송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자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캡쳐를 해놨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만 제대로 잘 챙겨 보셔도요 매일매일 수익 내는 거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보세요 이거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우리 생방송 했을 때 3S 그죠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요거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슈팅 나온 거예요 바로 슈팅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공부하셔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중요 라인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뚫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안 뚫려도 된다 왜 안 뚫리면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한번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권이신 분들은 요 기준을 대응을 잡으면 되겠지만 이 영상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장이 끝나고 나서 보실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만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떠한 섹터에 있던 종목이었냐 냉각이죠 액침 그죠 냉각 냉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LG전자 얘네들이 상승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보다가 워트하고 그죠 3S를 보고 있다가 저는 저라면 3S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 자리를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이 영상을 만약에 좀 슈팅이 내일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왜 자 얘가요 여기만 돌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단에서 요렇게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3S도 우리가 이 냉각 액침 냉각이라고 하죠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요 종목 지금 매수 못하셨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서부터 이제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종목 이 보너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눌림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 전고를 뚫어주는 지금 헝션그룹과 같은 헝션그룹과 같은 패턴이 나올 거예요 오가닉과 같은 패턴이 나올 거예요 요거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거 지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혹여라도 나도 이방에 가서 같이 생방송도 좀 보고 같이 매매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래요 지금 이번 달에요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예요 보너스 종목 드려서 수익 낸 거 수익 낸 거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자 보너스 종목들 드렸던 겁니다 자 볼게요 한국 화장품 그죠?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자 피제이 메탈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한 번 더 추격 들어갔고요 보성 파워텍 카페24 모베이스 계속해서 수익 냈죠 그리고 또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제가 수익 나는 것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 낸 것들 요렇게 지금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 어제요 어제 수익 낸 거 한 번 볼까요? 어제 수익 낸 거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LB인베스트먼트 아까 조금 전에 인증 자료 보여드렸죠 마녀공장 그죠? 서전기전 5월 8일 자란테크놀로지 28일 계속해서 일진파워 5월 23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보너스 종목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잘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돼요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반도체 섹터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죠 개별 종목들 장세로 가고 있는 거고 헝션그룹 마찬가지고 오가닉틱 코스메틱 마찬가지고 뭐예요? 윙이푸드 마찬가지고 중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목들 중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급등 즉 20에서 30% 정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공개해 드릴 테니까 요 종목이요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매매하시고요 자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캡쳐를 좀 해놨어요 네 보너스 종목이라서 자 요렇게 요런 종목이에요 오늘 차트입니다 자 오늘 차트에요 요 종목인데요 제가 종목명은 공개 안 할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쭉 모아 오다가요 응 여기에서 매물대 확인하고 위에서 눌러버린 거예요 위에서 누른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 꼬랑지가 밑까지 달리는 패턴은 더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내려요 헝션그룹 차트 보시고요 오가니티 코스메틱 차트 보세요 이거요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요 종목이요 어 그냥 지금 받아가셔서 그냥 매수해 놓으세요 분명하게 2, 3일 안에 슈팅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요 어 나 그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는 이 옆방이 있죠 이 방 요 방 요 방에 오고자 하시는 분들 이 방에선 계속 제가 이렇게 어 하고 있거든요 이 방에 이 방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오픈방 오픈방 또는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종목 드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에서 30%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에요 분할 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할 매도 하지 마세요 20%의 전략 매도 또는 30%의 전략 매도하면 됩니다 헝션그룹 동전주라고 무시하셨죠 우리는 들어가서 이거 다 상한가 오늘 먹은 거예요 오가니틱 코스메틱 동전주라고 무시하셨죠 우리 20% 이상 수익 냈습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고요 이 방으로 이 방으로 오셔가지고 공부도 같이 하시고 매매도 같이 하세요 100% 뭐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뀝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요 종목이요 여러분 내일이 됐던 여러분들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 주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 나면 인증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 주코 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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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